친애하는 여러분, 여러분들 기쁘게 맞이합니다 어서와 천국, 고결한 영혼이 살아가는 거 죽어서도 행복하지 여긴 근심, 걱정, 불안 모두 없으니 완벽한 저 세상 어서와 천국, 다 함께 꾸며 넣어 완벽한 정경, 유황은 여기 묻히지 마 최고로 아름다운 영혼이 모인 곳, 모두가 사실해 와 여길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뻐 이곳을 보고 나면 내려가고 싶지 않을까 물론 아주 잠깐이란다, 너무 아쉽구나 언제나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는 곳 어서와 천국 찢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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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